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제 보내준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에 손을 어떻게 댔는가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추정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지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 사전투표 선관위 발표치하고 제야 전문가의 추정지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51%, 윤석열 득표율 45%, 심상정 득표율 33%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선관위 공식 발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의심을 하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을 구하니까 바로 미친 겁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도 윤석열에게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압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승리하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39% 윤석열 후보는 56% 심상정 후보는 3%라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승했고 사전투표에서도 대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가 51% 윤석열 후보가 45%로 이재명 후보가 6% 정도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관위 발표 자료는 교차투표를 이야기합니다. 교차투표라는 것은 같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일어났고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분석해보니까 그런 선관위 발표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도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고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도 대표했고 당일 투표에 대표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도표로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전산적으로 표를 더하고 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전산적으로 표를 대해주고 뺐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밑이 진짜고 위가 뭡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야 전문가가 몇 달 동안 작업해 가지고 수정 보완 작업을 다 거친 다음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서울 진역 여러분들 종합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총집교성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대 대선 서울 전체의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현상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의 발표 득표수하고 득표율 기준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재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51% 윤석열이 45% 심상정이 3%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서울에 참가한 총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317만 3085명입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사전투표 후보별 특보수를 구해 보니까 표가 이동한 겁니다. 표가 얼만큼 이동했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 특보에서 11.29%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0.66%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총 23.87%가 여러분들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표를 11.92%만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후보는 빼앗긴 겁니다. 표 이동 숫자는 37만 8325표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의 39%를 얻었을 건데 표를 뻥튀기가 돼서 51%를 얻은 것으로 서울지역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짜는 56%를 얻었어야 될 건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45%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되었네요.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서울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 35만 8148표를 더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만 54만 5062표를 얻어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3구 대통령 최종 결과가 24만 몇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와 이겼고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와 이겼다고 하는데 서울만 분석하더라도 몇 표를 이겼다는 겁니까 서울만 이재명 후보가 35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54만 5062표 차이로 서울에서만 차이를 낸 표수가 54만 565표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제 방송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에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 데이터 상에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작업을 해보니까 딱 뭐가 발각이 된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에서 얼마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표에서 얼마를 빼앗고 나머지 군성 정당에서는 일체의 여러분들 손을 대지 않고 그 빼앗은 것만큼 뭐죠 이재명 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선거 데이터 상에 딱 관계가 포착된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포착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소위 표를 두 후보와 함께 빼앗아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하는 그 소위 관계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 만들어낸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위에 1번 자료인 겁니다. 선거안이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51% 45% 선거안이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지라는 거죠.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그냥 분석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손을 안 댔으면 사전투표 손을 대지 않았으면 자연수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뭡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손을 안 댔으면 이렇게 딱 열병식 하듯이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남이나 전북의 4.15 총선이라든지 2016년의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게 자연수라는 거죠.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손을 댄 건 뭡니까 표를 이동시켰다는 거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건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 51%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다 45%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겼더라는 거죠. 56% 대 이재명 후보 39%. 이런 것이 이제 나라에서 봉급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걸 낮에는 여러분들 이래가 세금 내고 밤에 뭡니까 그 쏟아지는 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가끔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밤에 작업을 하니까 졸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민초들이 노력해가 하면 뭘 좀 기담아 보고 이게 뭐 알아봐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공박사 무슨 326만 표 차 이상이 났다는데 그게 뭔가 알아봐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치찌개만 끓이면 되겠어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잘 끓이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테이블 하나로 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겠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울 지역에 사전투표 선관위 발표치 1번이 선관위 발표치입니다 3번이 뭡니까 수정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게 되는 추정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전투표 손을 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서울이잖아요 이게 부산이죠 대구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대전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충청도 정상이겠습니까 충북 정상이겠습니까 전라도 정상이겠습니까 전북 정상이겠습니까 제주 정상이겠습니까 대구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경상북도 정상이겠습니까 다 정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할 겁니다 착 보면 아는 거죠 깔아뭉기는 거죠 본인도 고노을 치르겠죠 앞으로 침묵의 대가로 지금 국힘당이 당내 경선에 이런 침묵한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왔죠 꼭 같은 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내 경선 이준석의 분탕제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이 되겠죠 불의에 침묵한 비용을 불의에 비겁했던 그런 비용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겁 안 납니까 겁 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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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